짜잔 아 예 2014년 2014년 4월 3일 금요일 전국의 로그 지금 시간 4시 새벽 4시 45분이다 잘하면 아 이제 요즘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하면 내가 쓴 곡이 잘하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즘 작업을 하다가 혼자 작업하고 있다가 딱 피디님 피덕 피디님한테 걸렸는데 이거 잘하면 아우트로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해서 고생한 끝에 가 아니라 뭐 슬로우 래빗 형들도 아 형도 다 도와주고 해서 좀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어 조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꼭 앨범에 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어 굉장히 느끼게 많다 일단 콘서트 모니터링을 하면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콘서트 모니터링을 하면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하다 진짜 진짜 모니터링 많이 하지만 좀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된다 빨리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되는데 요즘 뭔가 뭔가 잘 다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뭔가 생각이 많고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이번 앨범을 얘기로 뭔가 내 곡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있는 있을 일들이 뭔가 좀 많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제 보이는 이미지보다 뭔가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안하고 있는 있을 수도 있다 열심히 안하고 있는 있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솔직히 진짜 죽을 듯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조금 앞으로 말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하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하 그렇다 요즘 생각이 많이 복잡하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붙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노래가 먼저인 건 확실한데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또 안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자 제발 그리고 잘되라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 잘됐으면 좋겠다 2014년 2014년 4월 3일 2014년이 아니었어 2014년이 아니었어 이제 15년이구만 이럴수가 내가 시작할 때 2014년이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2015년 4월 3일 준비를 로그 복잡한 아 바이바이 아이유